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의 한상욱입니다. HLB 보겠습니다. 어저께 영상에 이어서 같이 내용이 이어질 수 있도록 브리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는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HLB 빠진 이유? 굉장히 간단 명림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쵸? 왜? 그러니까 어저께 에코프로 비엠 몇 퍼센트 올라갔어요? 4% 올라갔죠. 오늘 몇 퍼센트 빠졌어요? 마이너스 4% 빠졌네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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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지에너지 솔루션 오늘 코스피 코스가 엄청 셌으니까 올라가서 쏟아야 됐네. 마이너스 0.51% 빠졌죠. 어저께는 저가 대비해서 3% 올랐죠. 오늘 HLB 어떻게 됐죠? 굉장히 강했어요. 플러스 5.78% 코어 싹 150이 플러스 2.2% 올라갔는데 5% 올라간 거면 시장을 주도해 준 거죠. 이걸 보고 우리는 뭘 볼 수 있죠? 섹터의 순환매. 그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저께. 섹터의 순환매가 그냥 명확하게 나와준 거예요. 바이오에서 셀트로인의 스키하고 HLB하고 안 올라가면요. 바이오 안 올라갑니다. 여러분. 원래 무조건 올라가야 돼요. 얘네들은 대장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순환매가 좀 잘 돌아가주면서 전체적으로 바이오 섹터의 긍정적인 흐름을 도출해 줬는데 현재 흐름은 어떤지에 대한 브리핑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에서 한 번씩 들어주시고요. 혹여나 HLB 들고 계시면서 내가 손실 구간에 있다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런 분들 계시면 꼭 저희 허빙제TV 채널 추가하셔서 무료 추천 종목이라도 받아보세요. 저희가 복구를 완전히 해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저희가 수백 퍼센트 이런 건 절대 약속드리지도 않고 해드릴 수 없거든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러나 조금씩 수익을 쌓아드리면서 어느 정도 계좌 회복에 충분히 도움을 드릴 만큼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꼭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셔서 HLB 보고 왔습니다 하면 관리팀장님이 이렇게 상큼하게 받아주실 겁니다. 자 그러면 HLB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15만주가량 매수에 들어와줬고 금융투자 4만6천주 그 외에 그렇게 크게 의미비회를 해줄 수 없을만한 수급이 들어와줬습니다. 연기금이 8만1천주 정도 들어와줬는데 물량의 크기는 크지 않기 때문에 의미비회는 해줄 수는 없죠. 그러나 제가 오늘 이 연기금의 수급에 대해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사실 투심도 그렇고 연기금도 그렇고 금융투자도 그렇고 좀 적극적인 기관 매수가 조금 더 들어와줬으면 제가 확신을 드려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현재로서는 확신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기관들이 연말 포트폴리오에 담아가는 종목 중 담아가는 섹터가 어디냐면 바이오입니다. 이들이 근데 기관들이 요즘에 힘이 없어요. 기관들이 진짜 매가리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외국인들과의 힘싸움에서 졌고요. 기관들이 굉장히 좀 강한 포지션을 추구해줄 수 있을만한 금융투자가 외국인의 포지션을 추종해주다 보니까 투싱과 연기금의 힘이 좀 줄어들었고요. 투싱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강력했는데 요즘에는 강력하지가 않죠. 왜 그러냐면 시장의 유동성이 많이 줄다 보니까 투싱의 힘은 자연스럽게 줄었고 연기금도 마찬가지로 국내 주식 비중을 줄였기 때문에 대한민국 시장은 지금 무조건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이 주도를 해주고 외국인을 추종을 해줘야지만 돈을 벌 수 있는 시점이 지금 대한민국 시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관들이 연말 포트폴리오 안에 바이오 섹터를 넣었다는 게 그래도 좋긴 좋은데 이렇게 뭔가 획기적인 드라마틱한 변화를 좀 만들어주기는 어려움은 있어요.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기관들이 이걸 담았다는 것은 그만큼 굉장히 저평가 구간에 지금 섹터에 들어가졌다는 점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인지를 할 수 있지 않나 라는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있도록 드리도록 하고요. 이 와중에 HRB도 소량의 매수 물량이 들어와지고 있습니다. HRB는 전통적으로 기관들이 그렇게 퍼플하게 매수 진입에 들어와주는 종목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느 정도 매력 있는 가격 구간에서 매력 있는 재료 누군가는 그래요. 이거 약이 거짓말이라고. 약이 무슨 거짓말입니까? 여러분 발표가 다 나왔는데 약은 진짜입니다. 그저 대한민국 시장이 이머징 마켓 안에 있고 위험한 시장이다 보니까 위험한 시장 안에 바이오 섹터는 당연히 정석적으로 움직임을 만들어주기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게 팩트가 맞고 그러니까 HRB도 정석적으로 움직임을 만들어주지 않을 뿐이지 그래도 흐름 자체는 충분히 나쁘지 않다는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가격의 빌료를 살짝 깨줬으나 양봉의 흐름을 보여주면서 마감을 했고 우려되는 건 이거죠. 계단식 하락으로 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단식 하락을 빼게 되면 좀 많이 아쉬울 것 같아요. 그러나 의미 있는 가격에서 매수 초커버가 들어와서 모멘텀을 앞두고 나서는 충분히 다시 한 번 더 강간 반대표 보여줄 수 있으니까 우리 제주분들께서 포기하시지 마시고 그렇다라고 한들 섣부른 공격적인 추가 매수 이런 걸 하시기보다는 보수적인 스탠스로 조금 더 보시면서 4만 5천원 구간을 돌파해줄 때 되려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더 합리적으로 시간적인 부분을 줄일 수 있고 효율적으로 매매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감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제주분들 수고들 많으셨고요. 저희 허브인제TV 또 채널도 꼭 추가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그냥 카카오톡 들어가셔서 허브인제TV라고만 치시면 됩니다. 이 검색 아이콘 누르신 다음에 허브인제TV 검색 후에 채널까지 추가해 주시면 여러 가지 많은 혜택들 받아실 수 있으시니까 꼭 한 번씩 오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제주분들 수고들 많으셨고 제가 내일 또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